영세 어민을 상대로 수십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동안 고창과 순창 등 어민 10여 명에게 33억 원 상당의 화로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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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소됐습니다.